안녕하세요. 오늘 산재보험의 주요내용과 근재보험 보상실무를 담당하게 된 김태윤입니다. 자, 이제 근재보험, 여러분들이 보상실무를 담당하실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산재보험의 주요내용과 보상실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재보험의 주요내용하고 근재보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이제 산재보험의 개관, 그리고 근로자, 그리고 업무상재해, 그리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그리고 산재보험의 보상기준, 그리고 산재보험의 처리절차 이렇게 여섯 가지 테마로 말씀드릴 거고 산재보험이라는 것은 결국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일하는 동안 업무상재해로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어떤 산재보험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 부분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산재보험의 의의인데요. 자, 산재보험은 뭔가요?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 재활지원,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운영보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재해보상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있어요. 근데 근로기준법은 기본법이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산재보험법이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운영의 주체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책임하에 운영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업무는 어디서 하죠?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질적인 보상 업무를 수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자는 이제 사업주가 되는 거죠.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이러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적용재해 사업이 있죠. 보시면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결국에는 뭡니까? 공무원, 군인은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 별도의 법률에 따라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언법, 어선언법,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같은 경우도 별도의 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이렇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구 내 고용활동.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구 내에서 이렇게 뭐 수공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료법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그러니까 농업, 임업, 어업, 수료법 중 법인이 아닌 자,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산재보험을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은 그대로 존재한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용특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적용특례라는 것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서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죠? 첫 번째는 해외 파견 근로자. 해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산재보험법 제121조에 따라 이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간 보험회사에 이렇게 가입을 통해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사업주 그리고 현장 실습생 같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된다는 거죠.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영세 중소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거의 근로자와 비슷한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은 직접 실무를 같이 하시기 때문에 다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있다 하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